아쿠아프로틴 a로 식품 방치에서 경화를 풀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정확하게 모발 진단을 하니까 친수성 곱슬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발이 가늘면서도 친수성 곱슬이면서 편모성 곱슬 이렇게 생선 가시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편모성 곱슬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모발을 우리가 그 매직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또 손상도 굉장히 심하고 근데 피카는 전처리 없이 저희가 쉽게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께요 자 모발을 전체적인에서도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는 굉장히 심해요 손상이 그래서 피카의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믹스해서 도포합니다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요 자 이렇게 빗질도 잘 안되죠 상처도 잘 받는 모발이에요 큐티코칭이 얇아서 그 다음에 모근에서부터 중간까지도 손상이 있지만 저는 피카의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믹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합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자 여기 손상이 데미지가 굉장히 심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경계선이 있겠죠 근데 그 경계를 주지 마시고 그냥 빗질을 이렇게 쭉 해주시는 거에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0분 또 열처리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미친 연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제가 로또를 이렇게 와인딩 해놓는 이유는 그 연화에 있어서 환원제가 어느정도 모발 속에 들어가 있나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열처리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쭉 이 로또만큼의 리치가 정확하게 생결되는데 두 배 이상씩 쭉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미친 연화를 한번 소개시켜 볼게요 c1 ph 9.5 짜리거든요 여기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손상이 있지만 손상된 모발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깊은 연화를 보셔야 됩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겠어요 이렇게 도포 하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한번 걷어내 주세요 누르시고 다시 도포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쭉 늘어나야 되는데 ph 9.5 짜리면 쭉 늘어났는데 어때요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죠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연화 이제 샴푸 하러 가기 전에 제가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깊은 연화 어때요 됐죠 연화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무리 없이 와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점점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 하고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예 1번인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1번인 케라틴 폴리 네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 주시면 단백질이 더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어우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휠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 주세요 네 인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 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즈의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 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어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네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네 크리닉 마무리하고 저희들 네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 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골고루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 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프레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한번 연화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어때요 쫙 쓰죠 네 이렇게 하면 연화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분 조절하고 한번 멋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백파트 지금 세 번째 판넬 할 거예요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연예인 덕께 잡고 쭉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재밌죠 네 피카 롱 아이롱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한 뜸 정도 날아가면 네 네 자 조금만 더 있을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끝이 다 올라오죠 무리 없이 그러면 조금씩 여기서 천천히 네 자 천천히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자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덮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녀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지금 시컬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네 자 오 벌써 윤기도 많이 올라오고요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펼쳐 주시는 거예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꽃이죠 눈 트리플 자 뿌리를 13mm하고 17mm로 더블로 살리신 다음에 32mm입니다 자 32mm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요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요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됐죠 놓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시고 다려주시면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결도 잡히고 윤기도 나고 예 탄력있는 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피카의 플라워 펌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피카의 32mm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싹 빼주시면 도너츠가 생겨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측 파트입니다 자측 파트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우측은 이렇게 하지만 자측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뒤집어서 네 자 여기서 첫 뜸 한번 들여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와인딩 너무 쉽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네 이제 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천천히 끝 뜸을 들이세요 네 층이 나다보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굉장히 심한 우리 그 연예인 덮개가 있어요 덮개 아이롱 얘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아요 네 자 두 바퀴 됐죠 자 살짝 한번 다려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싹 하시고 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디지털 세팅으로 어 CS컬 그러니까 C컬이면서도 C컬하고 S컬하고 중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파마종이 세 장을 되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5초씩만 집어 주시면 조금 더 어 컬력 있는 탄력 있는 어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로 했을 때 지금 네 바퀴에서 다섯 바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디지털로 했을 때 어때요 어 세 바퀴까지는 가능해요 두 바퀴에서 세 바퀴까지는 그래도 디지털로 했을 때 웨이브가 잘 나오지만 그 이상으로 했을 때는 열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 덮개 어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네 요렇게 해서 찝어 주시면 균일한 리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덮개 아이롱이 아마도 효자 매뉴얼이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네 요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딸이 털렷게 털렷게 잘 나아져요 이렇게돌렷게 이렇게 해서 드라우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음 으 으 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편막성 곱슬 편막성 곱슬의 특징은 생선가시처럼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프레스 작업할 때도 천천히 뜸을 주면서 이렇게 천천히 하셔야 돼요 우리 보통 곱슬머리 매직하듯이 쭉 그냥 뜸없이 그냥 쭉 훑어내리면 이 곱슬들이 생선가시처럼 다시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뜸을 줄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윤쾌 보이시나요? 네 반짝반짝반짝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매직은 이렇게 해서 시술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피카의 장점이죠 더블로 뿌리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매직을 하셨을 때 이렇게 차분한 것보다는 윗부분은 좀 우리가 이렇게 볼륨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더블로 뿌리를 한번 살려볼게요 슬라이스는 얇게 뜨시고요 길게 떠주세요 네 길게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피카의 13mm 위에서 아래로 넣으시고요 자 살포시 놓은 다음에 수분 건조하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옆으로 빼기 하셔도 이렇게 자동으로 그죠? 여기가 많이 살고 자동으로 볼륨이 많이 생겨요 근데 저희는 더블이에요 피카는 그래서 17mm 그대로 올리신 다음에 살포시 넣으시고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살포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빼주세요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뿌리가 많이 생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완전 건조했어요 어때요? 되게 예쁘죠? 이게 편머성 곱슬인데 이렇게 하시면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탄력이 있으면서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도 지금 안 잘랐어요 시술하면서 근데 굉장히 깨끗하고 예뻐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재밌게 할머니 칭찭한 분들도 보내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